장세기의 출생의 순서, 에스겔의 중간결산의 순서, 게시록의 완전한 천국행진의 순서. 그래서 세 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. 그렇죠? 세 번 되는 거예요. 근거는 뭐죠? 장세기의 49장, 에스겔서 48장, 게시록 7장. 이 세 가지 순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부모님 안 계신 고아들도 다 총장되고 다 그러니까요. 왜냐?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 가정에 어떻게 밥해 주라 들어가겠어요. 선교사님 얼마나 성경 공부를 가르쳤겠어요.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. 막 안수해 주면서 넌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믿으면 좋겠어요. 행실이 착하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서 돌아왔잖아요.